지금 평창 동계올림픽이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리고 패럴림픽과도 굉장히 어울리는 그런 노래일 것 같아요 수현씨가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? 네 저희 이제 방금 보여드린 무대는 저희 성공계곡 버터플라이라는 곡인데요 이제 영화 국가대표 OST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러브홀릭스 선배님의 원곡을 저희의 색깔로 편곡을 해봤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정말 열심히 경기에 임하고 계신 국가대표 선수분들과 그리고 국민여러분들께 저희의 목소리가 큰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니까 수화를 준비를 했더라구요 이 노래 가사가 수화로 다 연출이 되는거죠 네 연습 얼마나 했어요? 굉장히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저희가 한 달 정도 했습니다 처음 배워보는 수화였을 것 같은데 그렇죠? 네 저희가 처음 이렇게 버터플라이라는 곡을 받았을 때부터 수화 선생님을 모셔가지고 직접 배우면서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네 원곡도 굉장히 좋지만 또 위키미키만의 소녀적인 감성과 그리고 순수한 열정이 담겨져 있어서 많은 분들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아주 즐거움이 되는 그런 음악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랑을 받을 것 같아요 저도 응원하겠습니다